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주호주를 제가 만드는걸 디자인을 해볼겁니다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주호주를 공개하는 아 이거 나만의 레시피였는데 저희가 정한 잔의 크기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그릴게요 주호 선택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? 맥주 맥주 이렇게 하면 주호주의 비율이 완성입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제가 손글씨를 또 따로 그려놨거든요 그거를 이따가 생길겁니다 주핑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안녕